인사과 동기한테 빌면서 부탁했다. 과장님. 자기야 은시현이구나? 뺑소니는 처음일 테니까 인재말 잘 듣고. 우리 에이스. 너 원래 이렇게 매뉴얼 없이 수사하냐? 안 되죠. 민재가 차만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쟤는 사람을 더 잘 봐. 의장은 그냥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웃음 걸고 탔다고 나는. 우유한 재발급 스펙트럼이 아니야. 군대부터 청와대까지. 그럼 이건 그때 떨어진 파편이고. 정재철 개인 차량 전조등과 똑같다고 치면 범인이다. 뺑소니 사고가 있었어요. 사고 당시에 그 파편이랑 비슷해가지고. 위험한 슬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. 경사들이 꼴통들이. 안 돼? 이제부터 시작이지. 기동폭풍 상황 발생. 반내 순마 싹 부고 모아. 호수다 찾아서 블랙박스를 뜯어와라. 오데기, 붉은둥 두 개 상황 긴급이야. 너 같은 새끼들 잘 알거든? 속도가 젊은 줄 아는 새끼들. 계속 지구를. 블랙박스 확보. 먼저 잘 내가 잡을 거예요. 이집 전투. ρο기 course. 아멘 이집 전투. 그런 브랫 duleres. 다만 보 dign אל 어. 김우 경사들이 등장한 sonic succeeded.